결국 연준은 발표 때 이야기하듯 경기 침체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연착륙 정도죠. 아예 강한 침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연착륙을 원하고 또 하나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앞서 음모론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 선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것도 데이터도 괜찮고 경제는 예상을 뒤엎을 수준 정도로 좋고 그래서 즉 어제의 긴축이 내일의 부양책이다. 너무 이제 금리 많이 올라간 거에 오히려 이제는 이게 시장의 부양책으로 작용할 거다. 왜냐하면 한 단계 내려갈수록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불마켓일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면 중간에 어떤 악재가 없는 이상은 계속 시장이 좀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은 이 그림에 이제 보시면은 이 하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PE레이셔가 가장 높은 주식 10년 동안 가장 높은 주식이 가장 낮은 주식보다 연간 한 2.2% 정도 이제 앞섰습니다.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뭐 10년이니까 계산해보면 지금 22%잖아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앞전 21년에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지금 2.2%인데 닷컴 때도 한 2.4%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제 그 고밸류가 너무 많은 높은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약간 이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고밸류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가 너무 높은 것 쪽으로 밸류가 떨어지는데 지금 금리가 낮춰지면 또 밸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로스하고 이제 밸류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이 성장주냐와 가치주냐 이 성과가 이게 어떤 그 성과의 차이 그러니까 성과가 이 퀄러티 소위 말하는 이 퀄러티 기반의 거래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운데 즉 그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이 퀄러티 속성 기반 거래가 뭐냐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면 그러니까 기업이 관리나 어떤 안정적인 수익 뭐 퀄러티 있다는 기업이 이런 거잖아요.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낮은 부채에다가 강력한 펀드멘탈을 가진 기업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 이걸 쉽게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저기한테? 에이한테 에이한테 그랬더니 빵집에 가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빵집에 가는 걸로? 네. 그러니까 빵집에 가는데 최고의 페이스트리를 먹고 싶다고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 성장성이라는 것은 이 폭발적인 맛과 명성을 약속하는 화려한 그 트렌디한 도넛 같은 거다. 그러니까 고성장 기술주처럼 맛과 명성을 약속하는 화려한 트렌디한 도넛이 이제 성장이고 가치는 뭐냐? 가치주는 이 검증된 실적과 저평가된 맛을 지닌 클래식하고 믿을 수 있는 크루아산 같은 거다. 그래서 성장과 가치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꼴추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퀄러티는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트리의 품질 그러니까 퀄러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페이스트리의 퀄러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 이제 페이스트리의 품질은 기업으로 따지면 뭐 탄탄한 재무상태 일관된 수익 뭐 이런 건데 그럼 얼마나 이제 이 페이스트리가 맛있냐 이건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이걸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나 맛있는지가 이 트렌디한 도넛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가 먼저지 도넛이냐 크루아산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도넛이냐 얼마나 맛있는 클래식한 크루아산이냐 그러니까 의론적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기업을 선택할 때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먼저 따지지 말고 퀄러티를 좀 먼저 좀 따져라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선택하는 쪽으로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굳이 가치 성장을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배당 얘기할 때도 굳이 배당을 자꾸 뭐 가치 방어 이런만 쓸 필요 없고 성장 배당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히 어떤 구분이 없는 것 같다. 실적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전체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 결국 배당 주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결국 성장 주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걔가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대단한데요. 그걸 이제 프롬프트를 내가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설명해달라 아니면 무슨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말 주식 초보 투자자인데 정말 쉽게 설명해달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 좀 다르기 때문에 채채피티나 이런 바드든 이런 걸 쓸 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있다는 거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엔 뭐냐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주식을 할 때 트렌드만 쫓지 마라. 성장주냐 가치주냐 자꾸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혹적일 수 있죠. 성장주도 그렇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도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트렌드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탄탄한 지무 펀드멘탈을 갖춘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이제 결국에는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정성을 찾아라. 당연히 그 수익성이 일정이 계속 유지되고 부채가 적고 뭐 경영진이 탄탄하고 이런 기업을 해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퀄러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그래프를 하는데 이것만 해도 제가 이 그래프 자꾸 이 세 가지 쓰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이거 두 장 만든 데만. 이걸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말을 만들어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어떤 향후 방향 왜냐하면 방향성이 좀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방향성이 좀 바뀌었잖아요. 트렌드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또 그와 연관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장 상승 흐름을 보면 저기 밑에 있는 주식들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저가주들이. 그렇죠. 동전주들도 막 급등하죠. 그래서 아마 그 쓰레기 같은 주식을 트래시 스탁을 좀 매수하려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완벽해야 되죠. 그렇죠. 타이밍이 완벽히 잡지 않는 이상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할까 이 퀄러티인데 로어 퀄러티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이. 그런 주식을 쫓아가면 중간에 조금 먹더라도 계속하면 결국은 거기서 다 터지는 거죠. 초반만 좀 수익이 나서 좀 우쭐하다가 결국에는 큰 상처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웬만한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지 운 좋게 타이밍이 정말 바닥에서 잡지 않는 이상 너무 이제 쫓아가지 마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그 투자자 위험 선호도가 높아졌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매그세븐에서 더 투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종목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흔히 저지는 실수가 절대 수익을 쫓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위로 쫓아가는데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그래도 그 중간에 쫓아가니까 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둬요. 절반의 상승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꺾이면 어떡합니까. 못 팔고 하락을 다 가져갑니다. 그냥 하락. 대폭 손실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옛날에 한 예로 21년에 지나서 22년 갈 때 그 위쪽에서 고점을 잡아가지고 어제도 뭐 블락 같은 거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상승 조금 보다가 하락을 다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예가 뭐 좀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분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그 그러면은 올바른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완전 쓰레기 같은 주식을 사지 말고 유리잔이 반쯤 찾거나 유리잔이 반쯤 비어있는 스토리를 찾아라. 반쯤 찾거나 반쯤 비어있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매도할 준비가 되었을 때쯤 보면 유리잔이 반쯤 찼다는 논리가 들어가면서 그런 논리가 막 있는데 이게 이제 저점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그 센티넬 1이에요. 2022년 11월하고 2021년 6월 23일인데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때 그 11월 이때 보시면은 작년이죠. 그렇죠? 이때 거의 바다권에서 칩이 이거 그 AI가 나올 그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 10월부터 해서 거의 이제 바다권에서 돌아섰던 게 채취피티 나올 때인데 좀 반등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칩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 당시 이제 징크라이머가 가장 욕먹은 게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 보고 루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 네. 이때 이제 루저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주가가 이제 미친듯이 올라갔죠.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그 아시겠지만 그 3월 그 3월하고 7월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어요. 조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계속 올랐죠. 그렇죠? 3월도 보시면은 그 버텼죠. 버티고 그 지나가서 또 올라가고 여기 7월도 보시면 버티고 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AI가 될 거냐 하는 그 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완전 바닥에서 여기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오는 가운데 이게 지금 여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이게 한 반 찬약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왔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 비관적인 뭐 이런 게 나올 때 그걸 팔면 안 됐던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AI에 대해서 그 아무도 이제 AI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런 주식을 반 정도 차 있는 그런 주식이 향후에 어떤 흐름을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센티널 1인데 센티널 1 센티널 1이 그 이때 그 6월 23일에 급락했어요. 6월 달에 급락했거든요. 이때 네. 이때 급락 급락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이제 프라우드 약간 사기 우리말로 이제 분식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락했어요. 근데 그 이때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이 기업에는 MSSP라는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틈새시장의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는 이 보안 쪽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MSSP라는 거는 기업이 서로 다른 그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 전반에 이제 그런 쪽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제3자적인 방법으로 뭐 하는 건데 이 재료가 있었어요. 이 재료가 바닥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베어와 이제 불이 싸운 거죠. 이 바닥에서. 근데 소위 말하는 여기가 이제 반은 이 재료가 차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 주가가 이 두 분기 동안 뭘 했냐면 이 두 분기 동안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지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저번에 아 7월달에 그 주가가 또 기술조가 좀 안 좋았는데 그때도 이제 그 무사히 지나가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주식을 요런 가운데 올라오는 주식들이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막 악재가 막 쏟아지면서 막 그 주가가 바닥을 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과거 사례고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들고 세 개는 내일 말할게요. 오늘 한 개 먼저 얘기하고 네 한 개만 이제 하고 한 개를 이야기하고 내일은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이제 오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세 개를 오시는 분한테 워낙 원하기 지금 네 그 하나는 일단 그 리비안 오토입니다. 리비안 리비안인데 리비안이 일단 계속 그 고금리 상황에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약한 약세의 배경이 있잖아요. 베어의 그 베어 마켓의 그렇죠. 베어에 대한 이 배경이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의 유일한 뭐가 있냐면 합법적인 그 전기차 트럭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에요. 전기차 벤 전기차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떤 강세 이론이에요. 강세 이론인데 그러면은 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앞서 이제 약간의 그 금리 환경도 또 좀 변했죠. 네 거기다가 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비안이 그 처음으로 이제 어제도 어제 주가가 오른 것도 이겁니다. 이제 AT&T에다가 아 공급을 합니다. 그 전기 밴을 오 어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합의를 발표했는데 그 원래 아마존이 이제 17%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점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끝났어요. 끝나면서 처음으로 이 계약을 한 거예요. AT&T랑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0만 대 하기로 한 것 중에 이제 1만 대가 나갔고 아마존 네 그 이제 그 나머지도 이제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열린 상태고 아시겠지만 2023년 예상 총 배송 대수가 이제 5만 4천대인데 어 여기 보시는 네 이런 정도 지금 그 생산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재무적으로는 내년 4분기가 되면 아마 그로스마진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4년에는 아 그래도 프리캐시 플로우는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50억 달러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현재 한 34억 달러의 부채가 있고요. 약 91억 달러의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그렇게 없어요. 현재 그런 상태고 에비타는 아마 26년까지 가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장 스토리는 좀 살아나게 되면 금리 환경이 좋아지고 살아나면 어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거의 왜냐하면 얘 혼자 이런 밴을 만드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음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이제 리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100% 믿지는 마시고 제 생각입니까 아 참고만 해라 네 아니 근데 이제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왜 이 제가 아까 말했던 거에 음 어 이 장기 투자자의 이게 왜 중요하냐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승자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되는 그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바뀔 때 지금 시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때 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소위 말하는 그 여기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는 걸 했는데 기업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살아날 수 있는 거 알파가 있는 거 그래서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기업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환경이 변했는데 변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있으면은 향후에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안 하고 버티고 살아있는 기업이 이제 살아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12월 15일 저처럼 장비다처럼 니비 안동호 니비 안동호 여러분들 니비 안동호 잘 기억하시고 내년 이맘때 뵙죠. 니비 안동호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엔 뭐 리스크를 주 리스크가 감소 하게 되는 거죠. 차세대의 어떤 기술 테크의 리더의 고수인 기업 그걸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는 재미없다. 주식이 재미없다. 없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가 내용이 없어갖고 막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기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아 머리가 아팠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반도체가 워낙 어제 좋다고 했으니까 반도체가 뭐가 좋을까 내년에 좋은 이유가 뭘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왜 좋냐 아마 내년 되면은 반도체 전체 전세계 매출이 한 13.4% 정도 증가할 겁니다. 하란다고 예측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13.4%로 전체가 13.4%의 상승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하나 넘겼네요. 그런데 13.4% 증가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9.4% 감소했어요. 2023년 전체적으로 22년 대비 그래서 13.4%니까 13.4%를 잘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는 엔비디아 보시면 회계년도 25년이니까 회계년도 기준이니 요거는 이제 회계년도니까 내년에 보시면 매출 53% 브라스프라핏 56% 에비타 41 EBIT 63 넷인컴 62 미친 강력한 모멘텀을 여전히 올 거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컨센서스 예측이거든요. 그러면은 EB 레비뉴도 13배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다 많이 아는 P 2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주식 픽하는데 요것도 이제 픽이 되겠죠. 그죠? 네네. 자 그럼 그 다음 AMD AMD도 보시면 그 뭐 엔비디아 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매출은 16% 뭐 그 다음에 그로스프레인 22 에비따가 많이 늘어요. 에비따 50 EBI트 45 넷인컴 43 다만 보시면 현재 PE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높은 배수로 거래되는 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PE를 높게 준다는 거는 성장성을 더 높게 보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좀 관점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성장성을 있어 보인다.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인텔 인텔도 내년에 뭐 요 숫자 보시면은 어 저기 AMD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넷인컴은 100% 늘어나요. 예상이. 매출 13 뭐 크로스 프로필 22 에비타 53 뭐 EBI트 109 PE도 23배 정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이 좀 기대됩니다. 이제 일단은 시장이 이제 약간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양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대 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어 앞서 그 채팅창에 그 asml 이야기했는데 어 실적이 내년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asml이 보시면 숫자가 어 매출 1% 브라스프라피 1.8 뭐 다 1% 0.1 넷인컴은 오히려 줄어요. 0.9 마이너스 음 네 그래서 2024년 실적 저조가 지금 예상을 다들 하고 있어서 중국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국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좋죠. 그러니까 어 조금 그거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네 그 다음은 이제 tsmc 넷 tsm은 상대적으로 보시면 매출 21%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죠? 20%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고 어 지금 보시면은 ebit가 13배 거래되는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은 내년을 기대해도 되는 느낌이고요. 어 오프라인 머트리스도 조금 뭐 tsm에는 안 되지만 약 10% 9.6의 이제 성장이고요. 그냥 그래도 뭐 제조 이쪽 치고는 장비 치고는 두 자릿수 때 다 유지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 정도 로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 이제 KL 코퍼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조금 못하죠. 그죠? 승치는 뭐 오프라인 머트리스랑 비슷한데 어 성장률이 두 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그 정도 소소한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랩리서치 이거에 대한 그 아마 조금 작은 거에서는 아마 좀 제일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두 자리 중에서도 지금 20 두 자리 그 앞에가 숫자가 2가 나오거든요. 25 네. 이렇게 해서 좀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상적인 내년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지금 이건 제 예상이 아니고 여기 지금 숫자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음 그렇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앞에 두 그 3개 종목 빼고는 아마 현재까지는 랩리서치가 가장 전망이 좋은 거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그 시넉시스도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숫자가 여기도 두 자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음 내년도 이제 올해 올해 이어서 내년도 이제 두 자리의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은 케이던스도 비슷하죠. 그죠? 두 개가 유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철기업체니까요.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은 암입니다. 암이 내년에 상당히 좋습니다. 숫자가 어 네. 지금 매출 22 에비타 33 네딘 컴 30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도 좀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도 환상적인 내년이 되지 않을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암요. 네. 암울암요. 되겠죠. 네. 그 다음은 브로드컴인데 워낙 많이 올라서 아 너무 철기지 올라서요. 계속 올라요. 근데 내년 보시면은 뭐 매출은 한 10% 됐는데 왜 이렇게 미리 많이 오를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올랐어요. 이걸 이제 올라갖고 좀 그래요. 미리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것도 양호하게 내년 전망은 있는데 네.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생각이고 그 다음은 퀄컴인데 퀄컴은 매출이 두 자리가 안 나와요. 음 두 자리가 안 나와서 뭐 저렴하긴 한데 예 그냥 뭐 어느 정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최악인 것 같아요. 네. 매출이 1.1 네. 매드인컴 마이너스 6.2 상당히 느린 속도의 성장이기 때문에 좀 뭐 기대감이 전혀 좀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기대감이 없네요. 네. 그 다음은 개선기만 만들어도 될까요? 개선기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제보개선기 있어요. 텍사스 있으면 제보개선기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죠. 제보개선기 예. 아예 개선기만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시청 안 좋아서 농담이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해서 마지막인데 15번째 마지막인데 이 기업은 뭐 여기 그냥 한 자릿수 대적의 소소한 느낌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 그 다음 그 내년 지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AI가 이제 약간 죽은 느낌이잖아요. 네. 죽은 느낌인데 내년에 뭐 앞서 인텔도 이야기했지만 이 AI 기반 PC 이게 이제 내년에 또 뭐 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윈도우 12가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분기점에 대해서 아마 소위 말하는 이 킥오프 거의 뭐 난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런 쪽은 그 윈도우 12가 언제 그 릴리즈 되는지 출시되는지 한번 잘 팔로우 해서 보고 있다가 그 관련 기업들로 위주로 투자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